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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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재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조선역사 4천년 이래 최고의 영웅이다 이렇게까지 칭송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안시성 영화를 보다 보니까 스토리상 왜곡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계소문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연계소문 과연 어떤 분인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연계소문에 대한 평가 아까 단재신채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삼국사기를 보시면은 개소문 열전이 있습니다. 인물들을 다루는 부분이 열전이죠. 그래서 뭐 삼하천의 사기에도 열전이 있고 삼국사기에도 열전이 있는데 개소문에 관해서는 이러한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송나라, 송해의 신종이 왕계부와 얘기를 나눠요. 근데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태종이 고구려를 치다가 어찌하여 이기지 못하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왕계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소문은 비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 기술만 보더라도 당태종의 싸움은 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연계소문이라는 장군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계보라고 하면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사나 왕안석이라고 하면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암기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슬슬 드는데요. 그렇죠. 왕안석 하면 왕, 왕안석 딱 하는데 왕계부 하면 이게 누굴까? 그 왕계부가 바로 왕안석인데 송나라의 재상이고요. 이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상국사기에는 개소문은 비상한 인물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이 태백일사 고구려 국봉기에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더 풀어놓습니다. 왕계부가 말했다. 연계소문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 하더니 과연 그렇다. 그리고 망리지. 망리지가 살아있을 때는 고구려와 백제가 함께 건재하였으나 망리지가 세상을 뜨자 백제와 고구려가 함께 멸망하였으니 망리지는 역시 걸출한 인물이었다라고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죠? 김춘추가 백제를 치기 위해서 연계소문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연계소문을 딱 보고 나서 김춘추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듣던 그대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구려 백제는 물론이와 당나라까지 연계소문인 인물에 대한 정평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냐 하는 게 기록에서 나타나는 거죠. 조선 창고사에서 아까 제이님이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역사 4천년 이래 최고의 영웅이라고 평가한 게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 외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이제 해상잠록에서 당태종이 출병하기 전에 이제 신하들한테 연계소문에 병법이 과연 옛사람 중에 누구에게 견줄만 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옛사람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오늘날 폐하 그러니까 당태종이죠. 이제 폐하의 여러 장수들 가운데는 적수가 없고 이제 당태종이 직접 나가더라도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태종이 기분 나빠하면서 중국이 이처럼 나라도 크고 사람 수도 많은데 어찌 일개 연계소문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니까 다시 그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연계소문이 비록 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의 재주와 지략이 만중에 뛰어난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정 장군이 나오는데 이정이 바로 연계소문의 제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뒤에서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이정에게 같이 출정을 나가자라고 하니까 이정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가면 이길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적수가 없다. 폐하가 나가도 안 된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이제 이정은 그 연계소문에 대해서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 바로게 알고 있었던 거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네. 연계소문의 그런 뛰어난 업적 같은 것을 이제 조선상고사에서도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구 제도를 타파했다. 그리고 정권을 통일했으며 남수 서진 정책을 세웠고 당태종을 격파해 중국 대륙을 공격하여 당시 고구려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쟁사 속의 유일한 중심인물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남수 서진 정책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남쪽에는 백제와 신라가 있었고 서쪽에는 중국 대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백제 신라 그러니까 한반도 쪽은 방어를 하고 그리고 북쪽 또는 서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서쪽에 있는 중국 지역은 공격을 하는. 이러한 이제 정책이 고구려가 사실은 열린 이래로 계속해서 유지해오던 그러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방향을 계속 이어오다가 조선 상구사에 따르면은 장수제 때 이 남수 서진 정책이 뭘로 바뀌냐면은 서수 남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쪽을 지키고 남쪽을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하지만 영계 소문은 남수 서진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결에 같은 동포인 백제와 신라와는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의 적인 당나라를 경계하고 국방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이제 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도 이 남수 정책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한 결에 삼한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의 결에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외세인 그 당나라 당나라와 이렇게 같이 전쟁을 하자. 그래서 이제 뒤에도 보시지만은 이제 김춘추도 이제 불러가지고 그렇게 같이 원안을 풀고 같이 한번 이렇게 협력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김춘추가 이제 거절을 하는 장면도 이제 뒤에서 보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연계소문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계소문 어떤 성품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삼국사기와 환당국위에서 묘사하는 연계소문이라는 분의 성품은 아무래도 굉장히 상반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개소문 열전을 보시면은 나라 사람들은 그의 성품의 잔포함을 미워하여 아버지의 직위를 계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연계소문이 머리를 조아리며 여러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그 직위를 서리할 것을 간청하면서 만일 불가함이 있으면 폐직하더라도 니우침이 없겠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애긍히 여겨 그 직위 계승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흉악하고 잔포하여 무도한 짓을 함으로 여러 대인이 왕과 더불어 비밀이 의논하고 죽이려 하였는데 일이 누설되었다.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못난 사람이죠. 흉악하고 잔포하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직위를 구걸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사람들이 좀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개가천선 하기를 바라면서 허락을 했지만 여전히 성품이 포악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들은 대부분 중국 기록을 토대로 해서 옮겨다 쓴 거고 그리고 김부식 자체도 고구려의 옮겨섬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박하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은 정통 신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라의 고구려 평가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옮겨섬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최치원도 고구려를 상당히 원수스럽게 여겨서 대진국, 바래를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원수처럼 표현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게 신라인들의 고구려, 대진, 바래의 인식이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사실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할 때 상반된 어떤 기록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조선상고사에서 단재 신채우 선생은 뭐라고 하셨냐면 거의 대부분이 신구당서, 자치통감 등 중국 역사서에서 초록한 것일 뿐인데 저 중국의 역사서는 연계소문을 상대로 하여 혈전을 벌였던 당태종 군신들의 입과 또는 붓에서 나온 것들을 재료로 삼은 것들에게서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을 만한 가치가 너무나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경우도 신구당서와 자치통감을 대부분, 거의 대부분을 연계소문을 그대로 그냥 초록을 했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안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나라는 당연히 자신의 적이었던 연계소문을 성품조차도 잔혹하다. 아까 이제 잔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잔혹하고 포악하다, 잔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당태종이 안시성을 치면서 삼결간을 갔다가 거기서 발목 잡혀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쫓겨서 도망가는데 병사들하고 같이 풀을 묶어가지고 진창을 메워꾸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신히 간신히 어떻게 도망을 가가지고 그 태자를 만나게 되죠. 태자를 만나서 그때 여름에 입고 갔던 옷을 한 번도 못 갈아입고 그때서야 옷을 갈아입어요. 한마디로 저기 뭐야 한 100일 지나가지고 거의 한 4개월 넘어서 따지면 그러니 얼마나 참 그 꼴이 말이 아니겠어요. 그만큼 곤욕을 치렀다는 거죠.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공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구려 군한테. 안시성에만 거기서 그런 공공을 당한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고구려 군과 대치하면서 안시성은 안시성대로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안시성과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당나라 군을 치는 고구려 군사들이 같이 있었겠죠. 당연히 같이 홍어하는 군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숨쉬기도 힘들었던 거예요. 당태종이. 그러니 영국의 수문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게 달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문제죠. 우리가 이제 그 5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증오감을 많이 심어줬잖아요. 반공기욕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북한은 어떻게 변해요? 뭐 늑대. 아니면 김일성은 돼지. 뭔가 그 추한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또리 장군 애니메이션이 있었잖아요. 이제 늑대가 나오죠. 또리 장군 아세요? 아 명작인데. 아 명작 정도예요? 당시에는 이제 그 김일성이 아주 뭐 늑대로나 돼지로 나올 거예요 아마. 돼지로 나오고 그다음에 휘하가 이제 늑대로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만큼 증오감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뭐랄까 이 멘탈 붕괴라고 하죠? 보통 요즘 말을. 그 지경에서 표현을 하니까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온갖 나쁜 건 다 갖다 붙여야지. 그렇죠. 치유천왕도 뭐 불 뿜고 팔다리 뭐 여덟 개고 모래 먹고 뭐. 그러니까 그건 극대 공포감으로 이제 그 표현이 그런 이 신처럼 이제 표현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연계했습니다. 그런 그 평가는 당나라 군들 입장에서는 저런 멘수가 따로 없다. 한마디로 지옥의 대마왕과 똑같은 거지 사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인물이었다면 망리지라는 그런 중책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보다는 이제 그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죠. 방금 이제 우리 박 씨님이 이정을 얘기했잖아요. 당나라 이정. 이정은 현재 당나라에선 연계수문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 표현은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무시하고 갔다가 한마디로 개꼴당해서 내려놓은 거. 쫓겨나온 거지. 그러니 표현을 좋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연계수문에 대한 평가가 대단한 인물로 나오는 것은 남성과 원나라 때 만들어진 경극. 경극에는 연계수문은 아주 뛰어난 인물로 나와요. 거기에는. 표현이. 거기서 물론 이제 설인기가 연계수문을 갖다 이렇게 다퉈 가지고 이겨서 연계수문을 죽인다는 스토리로 설정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항상 당태종은 연계수문한테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군궁에 처하는 그것이 이제 중국의 연계수문을 다하는 경극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고구려의 주체적 입장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계수문은 어떤 분이었는가. 이거에 관해서 이제 태백일사 고구려 국뽕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나요. 네. 연계수문은 아홉살에 조이선인에 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출중했겠죠. 조이선인은 고구려를 지키는 소호하는 그런 정예부대였으니까. 그리고 몸가짐이 웅장하고 훌륭하였고 의기가 장하고 호탕했다. 늘 병사들과 함께 섭에 나란히 누워 자고 손수 표주박으로 물을 떠 마셨다. 물이 속에 섞여 있어도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일이 혼란하게 얽혀 있어도 미세한 것까지 분별해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가로 더 읽어드리면 하사받은 상은 반드시 나누어주고 정성과 믿음으로 두루 보호하고 상대방의 진심어린 마음을 헤아려서 거두어 품어주는 아량이 있었다. 또한 온천하를 잘 계획하여 다스리는 재주가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간복하여 딴 마음을 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뭔가 격이 없는 듯 아랫사람과 이렇게 어울리면서도 상과 벌을 분명하게 주는 이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연계소문이 그러한 인품이 없었다면 왕을 쫓아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연계소문을 쫓아내려 했을 거예요. 고려 국내에서도.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알려드리면요. 그러나 법을 운용할 때는 엄격하고 명백히 하여 귀천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다스렸다. 만약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았다. 비록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조금도 놀라지 않고 당나라 사신과 말을 나눌 때에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항상 자기 결혜를 음해하는 자를 소인이라 여기고 당나라 사람을 능히 대적하는 자를 영웅으로 여겼다. 기뻐할 때는 신분이 낮고 미천한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노화면 권세 있고 부귀한 자도 모두 두려워하니 진실로 일세를 풍미한 시원스러운 호걸이었다. 보시면은 상벌이 굉장히 분명하고 그리고 권위나 귀천에 의해서 처세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호호탕탕하고 영웅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진정한 지도자 생활로 보여줬다는 거죠. 네. 격이었고 모두를 아우르면서도 또 법에 있어서는 이제 칼같은 부드러움과 강함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평상시에 인격으로도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누구나 가까이 하면서도 경외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까울수록 예를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가까워도 존경하고 예를 다했다는 거죠. 네. 그 뿐만이 아니라 영계소문은 자신감도 굉장히 이제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상고사에서는 이제 영계소문은 자신감이 매우 단단하여 내가 아니면 고구려를 구할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물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력 중에 하나인 설인귀 과해 정동 백포기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영계소문이 당태종을 힐리안하면서 하는 대목이 나와요. 좀 약간 길긴 하지만 당천자는 보아줄 수가 없다. 끝없이 세상을 탐하는구나. 형제를 궁전해서 죽이고 아버지를 후궁에 감금하였구나. 너의 강성은 넓고 풍요로어 400개의 주가 이르지만은 나는 겨우 하나의 진에 불과하다. 하지만 땅은 온 지멸 피로 물들이려고 한다. 제3 소진왕에게 말하로니. 이 소진왕이라는 건 뭐냐면 당태종을 갖다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왕이 오르기 전에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소진왕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8월에 당나라를 쳐가지고 숙보를 생포하여 전마에게 주고 이 숙보는 진숙보를 얘기해요. 당나라의 28장 중에 하나인. 그 다음에 경덕을 사로잡아 제사 지내겠노라. 경덕이란 울지경덕이라는 건 그것도 28장 중에 하나죠. 당태종의 1급 장수들이 하나예요. 유선사입니다. 만약 투항하고 예를 갖추면 내 친히 전쟁터에 나가는 일은 면할 것이다. 만약 따르지 않겠다면 당을 방목지로 만들겠다. 이게 방금 말한 경극 작품에 나오는 연계수문의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여달 말인데 중국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연계수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계를. 사실 중국의 경극들이 연계수문을 다는 경극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우리는 아니지만 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인기하고 항상 대적이 하는 게 나와요. 설인기는 항상 연계수문을 막는 제거하는 역할로 나오는 게 설인기예요. 그럼 당태종은 어떤 역할입니까? 당태종은 항상 도망가고 쫓기고 항복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그럼 설인기가 나타나요? 네. 설인기가 짠 하고 나타났어. 방재편. 제가 설인기가 왔나이다. 그런데 당태종이 양만춘의 화살에 눈을 맞았을 때도 설인기가 당태종을 구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기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마 한두 번 구한 것이 나중에는 아마 그때 그렇게 구한 것이 설인기가 끊임없이 당태종을 구하는 걸로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설인기의 캐릭터인 거죠. 왜냐하면 설인기가 고구려 전쟁하고 나왔을 때 별로 재미를 못 봤거든요. 설인기는 사실 그렇게. 사실 재난재앙 때도 그렇지만 영웅이 필요해요. 언론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영웅이 있어서 탈출했다. 이런 것이 스토리상 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설인기가 역할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당태종의 생명을 살렸다든지 그런 쪽에 좀 도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설인기가 이제 전쟁에 나갈 때는 하얀 도포를 입고 나갔다래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갖다가 어떻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 나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경국에서는 백포 소년 무슨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방금 얘기한 그 작품에서도 백포기라고 끝에 이름부터 백포. 하얀 옷을 입은 기록 그런 식의 표현이 되는데 연계 소문은 홍포로 붉은 옷을 입은 인물로 표현이 돼요. 색깔로서는 이미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대비를 주는 거죠. 네 연계 소문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이제 연계 소문은 이제 아까 9살 때 조이선의 손인에 뽑혔다. 오늘 저 발음이 이상하네요. 조이 손인에. 다시 하겠습니다. 연계 소문은 조이선인. 9살에 조이선인에 뽑혔다고 하는데요. 이 조이선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규원사에 보면 연계 소문은 또 이렇게 그 이전에 명림답부가 일찍이 조이의 직책에 맡았던 것 같이 이제 연계 소문도 선인이 되는데 연계 소문은 또 봉황산에 들어가 10년을 수련한 뒤에 마침내 만고에 뛰어난 호걸이 되었다. 이런 구절도 이렇게 있습니다. 조이선인 또 조이선인들을 다 통치해 하는 수령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고구려의 조이선인은 바로 이 낭가의 맥이죠. 그러니까 배달국 때 삼낭이라는 그 집단이 있었고 고조선 때 국자랑이고 북부야 때 천왕랑 그리고 백제의 무절이라든지 이런 이제 나라와 역사를 수호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예를 닫고 심신을 수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사도 지내는 그런 엘리트 집단이었는데 고구려에서는 이제 그들을 조이선인이라고 불렀고 그 조이선인들은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이 검은 옷을 입었대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띠로 허리를 묶고 그렇게 이제 전쟁에 임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해상 잡록에 보시면 명림 답부와 영계소문은 모두 조이선인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명백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이선인들 중에서도 이제 수장이 있는데 그러한 수령 직책을 맡았던 분이 바로 영계소문이라는 거죠.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백제는 무절이 있고 이제 가장 알려져 있는 말씀을 안 하신 게 신라의 화랑. 신라에는 화랑이 있고 이 고구려에는 조이선인 또는 조이라고 하는 출신들이 있는데 특히 명림 답부와 영계소문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림 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대왕을 저기하고 신대왕을 이렇게 내세운 그런 어떤 명림 답부라는 분이 있고요. 이분 때부터 이제 이분이 이제 연나부 맞나요? 연나부 출신이고 영계소문도 이제 연나부 출신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영계소문 예전에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승려 같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승려 같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승군으로서 바로 조이선인이었다. 고려사 최영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태종이 3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에서는 승군 3만 명을 보내어 이를 격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승군이 바로 조이선인이라는 거고요. 이분들의 수장이 바로 연계소문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조선상고사에서도 보시면 조이선인은 계급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이선인 무리에서는 인재가 많았다. 왜냐하면 지반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오로지 능력 중심으로 뽑았기 때문에 나라를 빛내는 인재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연계소문에 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소문의 성은 지금 연씨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연계소문의 성씨 어떤가요? 연계소문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연씨겠죠. 연씨겠죠. 네. 연씨지만 연씨지만 삼국사기나 연계소문에 마다들 연남생의 묘비명에는 성이 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샘천자죠? 네. 샘천자. 그렇다면 왜 연씨인데 샘천자를 썼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당나라 고조가 바로 이연이죠. 이세민의 아버지. 이연의 이름에서 같은 글자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연자를 피한 거죠. 연자를 피해서 천으로 썼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정천신앙을 했다. 이런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정천이요? 네. 정천이 뭐냐면 우물정자에 샘천자를 써요. 네. 네. 그래서 뭔가 물과 관련된 토템의 상징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비슷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환당국에도 있습니다. 환당국의 태백일사를 보시면은 연계소문이 스스로 말하기를 물 속에서 태어나서 종일 물에 잠겨 헤엄쳐도 더욱 기력이 속고 피로한 줄 모른다 하니 우리가 모두 놀라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창의의 용신이 다시 화신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과 가깝다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삼국사기 개소문 열전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소문의 성은 천시인데 자칭 수중에서 출생하였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천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물이나 샘천 이런 것처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물이다라는 것인데 물과 관련돼서 토템이라든지 그런 신화적인 상징성을 담은 성소로서 우물도 얘기를 하고 샘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물과 가깝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또 영계소문에 마다대 연남생의 묘비명에도 본출어천이라고 해서 우리는 본래 또 샘에서 샘천, 샘천자를 쓰거든요. 여기서 이제 출연을 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물과 관련된 직책을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조선상고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계소문은 고구려 서부의 세족으로 서부의 명칭이 연나이기 때문에 성이 연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연나부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이 연시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고구려의 오부를 보면 연나부, 환나부, 관나부, 개르부, 비르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연나부 출신이 바로 영계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성이 연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피휘라고 하는 거, 당나라 고조의 이연이라는 이름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일본 서기에서는 이 연계소문을 뭐라고 쓰냐면 이리 가수미라고 쓰거든요. 이리 가수미. 일단 가수미라고 하는 것은 개소문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이 이리라고 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리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발음으로 봤을 때는 천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천계소문. 이거보다는 조금 이리 하면 이게 연하고 좀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발음상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뭐 연이나 천이나 본음에 있어서는 별 차가 없다고 하거든요. 보통.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샘천자인가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피휘를 했다고 하죠. 당 고조 이름이 연이거든요. 연. 똑같이 연계소문을 할 때 그 연자예요. 못연자. 그러다 보니까 피휘해서 천자를 같은 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샘천자를 쓴 거죠. 연계소문이 고구려에서 이렇게 피휘를 해가지고 천계소문으로 쓴 게 아니고 중국에서는 이제 연남생도가 나중에 이제 고구려를 배반하고 이제 중국으로 가잖아요. 중국이 아니죠. 어디죠. 당나라. 당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에 가서는 살기 위해서는 피휘를 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남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세적도 세자를 뺐잖아요. 이세민 때문에. 뭐 관세음보살도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세를 빼고 관음보살로 그 뒤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관세음보살 같은 위대하신 분도 빼야 됐다. 이게 피휘라는 게 그쪽에서는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니 그건 당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고려 조선에도 그게 적용됐어요. 이게 똑같이.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질 때는 왕의 이름자가 들어간 거는 다 빼요.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지켜진 것이니까. 네. 자 성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연개소문의 이름 개소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인터넷 보면 개소문닷컴이라고도 있는데요. 그거 하면 틀리죠. 웃으라고 한 건데. 안 올게요. 잘 모르시는구나. 네. 몰라서 못 듣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개소문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상국사기에서는 이제 연개소문의 이름을 개금으로 기재를 하는데요. 환당국위에서 인용한 조대기에도 사실은 연개소문은 일명 개금이라고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쇠금자를 쓰죠. 그런데 이 금이 우리말로는 소라고 그러니까 즉 쇠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네. 네. 천체오 선생은 조선 상국사에서 갓신동전이라는 그런 책을 거기서 보고 거기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개소문의 이름이 갓신동으로 나온다. 갓신동이 뭐냐면은 개소문을 어머니가 신살에 나왔대요. 신살. 막 신살에 나왔대 해서 갓신동. 갓. 갓은 막. 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에 나온 아이다. 갓신동. 아이동자. 갓신동. 갓신살에 나온 아이다 해서 갓신동이라고 이게 이름이 어렸을 때 이름이 그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갓신동을 음찰을 하면 개소문이 된다. 뭐 그렇게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어렸을 때 아명으로서 이제 갓신동이라고 그냥 불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임금도 어렸을 때는 개똥이라고 부르고 막 그랬어요. 오래 살라고. 이름이 천해야 병이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네. 똥강아지 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 뭐 이쁘다고 할 때. 우리 강아지 막 뭐. 똥강시 뭐. 막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유습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또 이제 연계소문의 집안 가게도 한번 짚어드리죠. 네. 이것이 이제 환단고기가 위수가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가게도에서 가장 믿을 만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금성문이겠죠. 왜냐하면은 연계소문의 마다들 연남생의 묘비명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증조부는 자유이며 조부는 태조로서 다 망리지를 역임했고 아버지 계금은 태대로였는데 조부와 아버지가 쇠를 잘 부리고 화를 잘 쏘아 군권을 아울러 쥐고 모두 나라의 권세를 오로지 하였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연계소문을 계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상구국 사기나 환단고기에서도 연계소문은 또 계금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연계소문 위로 태조 자유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 국뽕기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아버지의 연계소문, 여기서는 이제 연계소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연계소문의 아버지의 이름은 태조이고 할아버지는 자유, 증조부는 광인데 모두 망리지를 지냈다. 네. 그러니까 연남생의 그 묘비명에는 자유까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서는 연계소문의 증조부이신 광, 넓을 광자입니다. 네. 이 분까지 이제 등장을 하시죠. 네. 그래서 연계소문의 부친께서는 연태조시고 그리고 조부는 연자유, 그리고 증조부는 연광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연남생의 묘비명에서 발굴이 됐다는 거죠. 아들의 묘비명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나 이름을 바꿀 리가 없고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태백일사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명확하다. 이 태백일사는 일십당 이맥 선생이 1510년인가 그때 이렇게 지은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태조 자유 광 중에서 이 연남생 묘비명의 태조 자유라고 하는 조상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바로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라 진서임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도를 보시면 이분들이 대대로 망리지를 지냈다라는 것도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망리지라는 것은 고구려 때 군사와 정치를 총리하던 그런 관증명인데 결국 연남생도 나중에는 망리지가 되고 대망리지로 또 승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집안 자체가 중책을 맡던 중요한 집안이었고 사서나 금성문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아까 성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태백일사에는 성은 연시다 라고 하는 걸로 그냥 사실 통치면 되거든요. 연계소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은 연시고 선조는 봉성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봉성이라는 것도 아까 규원사화를 말씀드렸지만 연계소문이 봉황산에 들어가 10년 수련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과도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다 언급해 드리면 좋겠지만 연계소문의 아버지 연태조에 관해서만 잠시 살펴볼까요? 네 이제 연남생의 묘지에 의하면은 연남생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연계소문의 아버지 태조는 이제 망리지에 올라 국정을 장악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삼국사기에는 대대로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대로는 제 1위의 관등이고 이제 망리지가 최고의 관직이라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이 연계소문에 붙인 연태조가 이제 동부 출신으로 대인이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부, 5부 중에서 동부를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킬 때 동원한 군사도 이제 동부의 이런 병사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태조의 활약을 잠깐 보면은 이제 영양왕, 영양대제 때 이제 영양대제가 서부대인 연태조를 보내서 등주를 토벌하고 총관 위충을 잡아 죽였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연태조의 활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주를 토벌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뒤에 이제 대진국으로 가도 이 등주 토벌에 관한 부분이 또 다른 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등주를 토벌하고 산동지방이 다시 평정되고 해역이 조용해졌다라고 합니다. 이 연태조는 이러한 어떤 공을 쌓았기 때문에 이게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개소문에 붙인 연태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태백일사라든지 거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 연개소문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여동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말씀드린 안시성 영화에서는 양만춘의 여동생이 있는 것으로 나왔었죠. 소련. 네. 소련. 극중 이름은 생각나시나요? 백화. 백화였죠. 아. 번호 말씀하지 마셔야죠. 박신님. 소련 아닙니까? 소련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네. 백화로서 이제 세뇌부대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요. 사실 그 영화의 모티브가 연개소문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실제 이제 모티브를 따갔다고 합니다. 연개소문의 여동생은 연수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연수영이라고도 하고 또 연개소아라고도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집안 자체가 대대로 이렇게 무장을 배출하던 집안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영이라는 분도 사실은 무장으로서 활동을 했대요. 이 연수영이라는 분이 이끌었던 군대가 바로 이제 낭자군인데요. 이 연수영의 존재를 우리가 다양한 전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수영이 실제 이제 이 전투에 임했고 승리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이제 종종 보이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수영입니다. 수영. 지금도 뭐 수영이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인데요. 사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고구려 말기 해군기지가 있었던 바렘안의 비사성 또 석성 등지에서 연수영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비석이 발굴됐다고 하는데요. 근래에는 이 금성문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연수영이 여장군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를 무찌른 최초의 또 여장군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연수영의 존재를 우리 학계가 주목하게 된 것은 2003년이라고 하는데 중국 측이 청석관 유적지를 유네스코에 등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좀 연계소문이나 이런 역사를 좀 알아보려고 했었다면 우리 학계가 미리 알았을 수 있겠는데 이게 중국이 이제 뭔가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고 또 연수영이라는 존재를 갖다 발굴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계가 그때부터야 이제 주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학계는 주목을 했지만 아직도 이 연수영의 존재를 이 어떤 사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야사에는 등장을 하시는데요. 서각 잡록, 서각 잡록이나 비망열기라는 책에도 이제 연수영의 전설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현지를 가보면 그 고구려의 크고 작은 성들이 있었던 요동지방이라든지 그런 이제 주변의 여러 곳에 가보면은 실제로 연계소문과 연수영의 전설이 그 마을에는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연수영의 이름이 연소정 또는 뭐 개수영으로 나오는 자료도 있고요. 다양하게 등장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만춘처럼 뭐 야사에 나오고 그리고 전설 속의 인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듯이 우리 사학계에서는 연계소문의 여동생인 연수영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 연수영은 이제 해전의 승리자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석일수 고구려 전문가죠. 석일수 전영미 박사 등이 이 비사성 발굴 비문을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장왕 4년 음력 8월 15일에 벌어진 요동반도 남해안 대장산도 해전에서 당군의 천여 척의 전함에 10만여 대군을 동원했으나 이 연수영의 고구려 수군에 대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그 군세의 절반인 수백 척의 전함과 3명의 대장을 비롯하여 5만여 명의 병력을 잇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그렇죠. 이 당시에 여성 장군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근제에 이것도 듣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전에 길림성 그쪽에 이제 역사탐방 갔을 때 개원시에서 동북으로 한 30km 정도를 가게 되면은 자그마한 야산이 있고 거기에 성터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거기는 들어가는 분이 딱 한 군데야 이게 그리고 나머지 산이 언덕처럼 삥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레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2km 남짓 그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설명을 보면은 연계수문이 무예를 출현했다고 하는 연시무장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계수문의 여동생이 거기는 이제 연소화라고 나오더라고요. 연계수문의 여동생이 거기서 군사를 조련시키면서 성을 지켰다. 부여성과 연계해가지고 방비를 하고 있던 곳이다. 그런 전설이 전화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 보면은 연계수문의 여동생 얘기는 결코 뭐 헛된 얘기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그런 실마리 하나하나라도 어떻게든지 우리 역사에서 잊혀졌던 것들 그리고 왜곡됐던 것을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존의 일본 놈들한테 배운 지식에 벗어나는 것은 우리 자학사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조건 다 역사에서 취입 안 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죠. 네. 아까 뭐 경국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수영 역시 경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계수문이 쿠데타 정변을 일으켰을 때 여동생이 여자 부대를 이끌고는 도열한 신하들을 죽였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묘사가 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연계수문이나 뭐 연수영에 대한 그런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경국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서가 대량으로 소실된 그런 역사적 과정을 앎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지금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져오고 있는 거잖아요. 연수영이라든지 영수화라든지 뭐 연수정, 개소영. 그러면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존했었던. 사실 뭐 비사성 발굴 비문이라고 하는데 비문은 사실 이런 문헌과 같이 취급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광개토대왕 비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비문에 하나하나 새기는 것은 문헌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새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사료로 취급받는데 지금 제가 이제 설인기 정류 사략이라고 하는 복사분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소설이에요. 설인기가 연계수문하고 이렇게 대결을 벌여가지고 연계수문을 잡아 죽인다는 뭐 이런 식의 소설인데 여기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거의 90%가 실존 인물들, 이름들이에요. 단지 역할이 간신처럼 나오는 역할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인물만큼은 그리고 역사적인 그 사실, 사실에 기반을 해가지고 실존 인물을 기반을 해서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사람들이. 사실 꿈?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고계에서 역시 나오는 인물들도 대부분 실존 인물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아까 뭐 중국 청석관 유적지를 유네스코에 등록하면서 우리 사학계가 그나마 연수영이라는 존재를 조금 이렇게 고개 내밀고 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현지에 가보시면은 전설이나 비문에 고당의 그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의 해전 이야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수영은 수군, 수군의 역할을 강조를 했었고 직접 부대를 이끌고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연수영의 사단까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에 유리한 사료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기를 쓰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식민사학계들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 찾은 자료에 보면은 이제 석일수, 이분은 이제 고구려 관련 전공자죠. 하고 전영미 박사 등이 연구해, 그러니까 이 비사성 발굴한 비문, 그 비문을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보장왕 4년 음력 8월 15일에 벌어진 유동반도 남해한 대장산도 해전에서 당군은 천여척 전엄에 10만 대군을 동원했는데 연수영은 연수영의 고려수군에게 대패해 가지고 수군의 절반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명의 장수와 그리고 5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세민도 참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적보다 5배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이기지 못했냐 하면서 그냥 한탄을 하면서 이 울분을 품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러한 공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군 원수에 올랐다는 거죠. 연수영이. 그 이세민이 막 그렇게 이제 소리쳤잖아요. 어떻게 5배나 많은 군사로도 이기지 못했으니 장차 어찌하랴 이렇게 했다는데 그 이듬해도 연수영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뭐 알려진 바로는 그 전공으로 수군 원수가 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이 중국 사서에서는 수군이 패한 거를 갖다 뭐 바람 때문에 패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돌려버리죠. 사실 뭐 중국 측 사서인 이제 신당서라거나 구당서의 이런 해전 전황이 거의 연수영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까 연계소문에 대해서 왜곡을 했던 것처럼 이제 너무나 치욕스러웠기 때문에 은폐했다는 걸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특히나 여성에게 졌다니. 뭐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태백일사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군 제독 장량의 군사는 사비성에 있었는데 그들을 부르려다 시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를 잃고 말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사비성이 비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비사성 비문에서 우리 연수영에 관한 이야기가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와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군 제독 장량이 군사가 있었는데 왜 부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그걸 부를 수가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또 추정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당장 이제 군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니까 빨리 진격을 해가지고 평양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협공을 하기로 했는데 안시성에서 발목 잡혀가지고 다 글러져버린 거 아니에요. 일이. 그러면 수군을 혼자서 평양 치려고 다 또 완전히 개박살나잖아요. 또 그때도. 그러면 나머지라도 이리로 와서 합류해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수군마저도 완전히 박살났으니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군이라도 이게 멀쩡했으면 탈출이라도 쉬웠을 텐데 바닷가로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나마저 못하니까 결국 요택 진흙창으로 그냥 도망가는 바람에 더 많은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군으로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백제하고 신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백제를 해상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배 건축수료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고구려도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고구려에 대한 사료가 부족하지만 고구려가 이렇게 수료 수전에서 이렇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배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광개토왕 비문에다 보면 광개토왕이 직접 일본까지 평정을 해버리시잖아요. 그 정도의 일본을 대군이 갈 수 있는 그런 선박 기술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